주민아 안녕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밥 먹었냐? 아니 경기 전에 밥 좀 먹고 가자 우리 뭐 먹으러 초밥 좋아하냐? 간단하게 쓰시도 괜찮지 초밥? 괜찮지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 먹으러 가볼까? 왜그래 아 블루하우스라고 되어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네 사시미는 에이나 스페셜이 제일 잘 나가지고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연어 초밥도 많이 해주세요 뭘? 제가 연어 되게 좋아해요 연어 초밥 하나 하고 사장님이 추천해주시는 메뉴 하나 기대하겠습니다 초밥 나가기 전에 상치를 계속해서 숙성했고 또 저희가 사신이 있어서 모든 초밥 메뉴에는 참치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좋아요 참치도 맛있어요 원래 다른 쪽에서 배달 너무 공격이 많아가지고 너무 공격이 많아가지고 너무 공격이 많아가지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고기 고기가 약간 다른 거예요 고기가 간장에 적은 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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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의 맛만 모르겠다 그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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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는 떼야지 꽤 좋아 싱그러 그 틀에 일본에서 칠성사이다 같은 느낌 너 하나 더 먹어 내가 먹어도 돼? 너는 여자를 좋아하잖아 고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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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icht사 고마웅 고마웅 오전 국물이 특이한데 고맙다 고맙다 배트건 고맙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SNS에 저희 가게 동료해 드리면 유료로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떤가요? 오! 얼음이 들어가는 건가? 맛있어요. 똥따 사이다. 카드결 주세요. 저희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앞에 수원 월드컵 경기단에서 축구 경기표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 경기표를 주는 거예요?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마실래? 밥이나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있어요? 네 있어요. 아이스 초코. 키핑크림 빼주세요. 네. 저런데가 다 먹죠? 저기 안 나오니까. 어 나도. 아 저게 해 주면 되는 거야? 픽하는 거야? 우리 반성한 청년들. 쏘세요. 슛.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돈 돈 받어. 소원은? 다이어트! 으아아아아아! 아유, 예스! 타임이가! 아니, 뭐해. 아, 바꾸 들어오면 되나? 저희도 바다가 주시면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